이번엔 톡톡톡먹 네너로 튀겨둔 오일로 튀김 크게 튀겨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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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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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, 이렇게. 손을 좀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게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집게는 아내야, 집게도 다 마요. 집게도 다 마요. 집게도 다 마요. 집게도 다 마요! 집게도 다 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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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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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Jacqueline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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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골고루 계란 계란 대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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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물 설탕 대파 설탕 고추 소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